엄마 너무 웃게는 만들지 마라, 엊그저기처럼 웃음이 안 가르쳐 그럼 좋아요 내가 옛날 사진 보고 싶다고 해서 그거 말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찍어야지 저기 고춧가루 나온 거 같아서요 너무 웃겨 정민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엄마네? 주전자 꼭지도 막 먹는 거야 통장 가져 너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똑같은 것 같아 정민이 여지간히 울었어 정민이 돌 사진 형님은 똑같은 것 같아 하도 울어서 사진을 못 찍었어 돌 때 제가 많은 사진을 찍었잖아 왜 여기 있는 거야 깨골지 같다 어떻게 울었는지 사진을 못 찍어 사진만 찍는다면 이렇게 울어 울부는 여기 또 나온 거야 이거 유치원에서 종이접기 박사선생님이잖아 이거 제주도 제주와 있네 오디, 오디 같다 입 좀 봐, 얼마나 양지게 생겼나 이불 앙통거려네 이게 이제 정민이 하고 정권이야 형하고 동생 형하고 동생 뚱뚱했어 우리 형 동생? 동생? 응 여자친구? 응 여자친구 여자친구 여자친구? 네 어떤 아이들이었어? 뭐였어? 까브리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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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리 누구한테 맞지를 않고 때리고서 후다닥 도망왔어 얘는 그렇게 약었어 안녕 오 너무 귀여워 요즘 아버지가 엄마한테 헐 때 이봐 진짜 어지러워 어머어머어머 니 아버지가 왜 이러거든 엄마한테 너희 아버지가 왜 이러거든 엄마한테 아휴 아휴 진짜 이런 거 안 가르쳐서 이렇게 닮았네 어? 장이 넣었는데 여자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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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자전거 자다가 앞니 빠졌어 뭐 말 안 듣고?... 까불고 생겼네 형한테 약올리는 거잖아 지금 and your brother fight a allow when you were little? 싸움이 안됐지 음 차이가 나서 어 별로 싸우지는 않고 형한테 좀.. 많이 혼났지 어, 나 달리기 한 거 아니야? 나 1등 한 거 너 1등한 적은 없었거든 나 달리기 1등... 1등 많이 나 2등밖에 안 있어 아냐 2등 이렇게 1등은 아냐 1등 했어 이게 너냐? 응 1등이잖아 키우기 힘들었지? 아휴 힘들었지 네 달 툴 극상 맞아서 너 아직도 그런거지? 과자 먹다가 이거 뭐야? 뭐 쪼꼬 과자네 쪼꼬 묻히고서 사진 찍는다고 저렇게 했구만 아이고 일부러 이렇게 한건가? 그렇지 진짜 우는거 아니야? 우는걸 왜 찍었거냐 형이 형 찍었을까? 울어가지고 아휴 이 멜빵바지를 그렇게 사주고 싶어서 엄청 돌아다녔다가 산건데 아 진짜로? 또 우는 누가 봐라 왜 했나? 왜 그랬어? 어때서? 아 너무 귀여워 가족의 사진을 봤을때 너무 잘해 정말 귀여운 커플 정말 귀여운 커플 정말 귀여운 그리고 귀여운 그리고 아직도 귀여운 땡큐 케일이 부모님도 너무 멋있으셔 감사합니다 인사 구? 네 좋네 인사 너 어린 새 학생이 같았다 안녕 안녕 size 4 5 2 2 3 4 6 6